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고위 친구들 이번 중국어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중국어 시험은 수능 중국어와 가장 근접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능 중국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수능 중국어의 난이도도 달라졌는데 이번에 본 이 시험이 바로 그 변화한 난이도에 가장 근접한 시험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먼저 단어를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야 한다는 것 성모, 운모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너희들이 정말 싫어하는 것, 그치 힘들어하는 것 성조까지도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조를 외울 때 시험에서 특히 출제하는 걸 즐겨하는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1성과 4성을 헷갈려하는지 아니면 2성과 3성을 헷갈려하는지 그 부분을 딱 파고들어서 문제 출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 이 단어에 있는 한자가 1성이냐, 4성이냐, 2성이냐, 3성이냐 그 부분에 특히 주의해서 외우길 바랍니다. 2성도 올라가고 3성은 물론 내렸다 올라가긴 하지만 둘 다 결국에는 올라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대충 올라가는 그러한 어감으로, 느낌으로 외운다고 한다면 시험을 볼 때 갑자기 헷갈려 아, 이게 2성이더라, 아니면 3성이더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 특히 주의하자 한자의 일부, 대부분은 부수예요. 한자의 일부가 같고 한자의 일부도 같은데 발음까지도 같거나 비슷해 그러한 한자들이 잘 출제가 돼요. 이번 시험에서 빠오, 치엔, 빠오, 쥐와 같이 이 앞에 빠오라는 한자 있잖아 발음 똑같아 그런데 이 한자 안에 부수도 똑같아 둘 다 손수변이 있죠. 이렇게 비슷한, 같게 생긴 똑같은 부수가 있고 그치? 그리고 발음까지도 똑같은 이런 게 출제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다가 어, 이거 생긴 것도 비슷한데 발음도 비슷하네 하는 것들은 따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미가 여러 개 있는 단어 명사이자 동사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동사이자 형용사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로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도 있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나 라는 이 단어가 출제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들다, 나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뭐 을률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어, 선생님 근데 뭐뭐 을률이라고 하면 저는 머릿속에 빠, 이게 떠올라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맞아요. 그렇지만 누구누구를 놀리다 라고 말할 때 놀리다 라는 의미의 카이완시어 라는 수러와 호응하는 뭐뭐 을률의 것은 바가 아니라 뭐다? 나다. 그러니 이렇게 어떤 호응으로 인해서 같이 짝꿍을 이루어 쓰이는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 어휘를 외우거나 표현을 외울 때 서로 호응하는 짝꿍이 있다면 반드시 같이 기억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사소통 표현 문제예요. 의사소통 표현 문제 같은 경우는 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파악함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빨리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수능 중국어 시험에서는 지문뿐만 아니라 선택지까지도 중국어로 나오는 빈도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글로 된 선택지를 읽는 속도보다는 중국어로 된 선택지를 읽는 속도가 느리지 않겠니?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독해 속도가 느리다면 시험 문제를 전체 푸는 데에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뭐 시간을 갖고 풀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인데 시간에 쫓겨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못 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문화 영역 문화 영역은 나오는 그런 카테고리가 좀 비슷해 뭐 지리, 환경, 기후, 아니면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은 꼭 나오고요. 그리고 지리 중에서도 어떤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꼭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문을 보면은 막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겁먹을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낯선 지리, 도시의 이름이라든지 낯선 사람의 이름이 나오니까 모르는 한자가 딱 처음부터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겁을 먹게 되는데요. 두 가지의 포인트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밑에 그 지문 아래에 별표 단어가 주어져요. 그러면 이 별표 단어는 뜻이 이미 시험에 딱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 별표로 주어진 이 단어를 문장 안에서 만났을 때 여기 주어지는 뜻을 100분, 10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뒤에 답이 있거든. 또 선택지를 보면 선택지 안에 한자, 중국어가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자는, 이 중국어는 지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눈으로 이 한자를 딱 사진을 찍어서 지문 속에 이 말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또 그 앞뒤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빨리빨리 찾아내야 돼. 역시 뭐랑 관련이 있어? 이것도 시간이랑 관련이 있고요. 어려운 단어가 주어져서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정답은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의사소통 문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선택지까지도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 뒤에 문화 영역을 풀기 위해서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 의사소통 영역 문제를 풀 때 속도감 있게 빨리 풀어내야 여유롭게 문화 영역, 문화 파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지. 앞에 의사소통 문제를 푼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근데 문화 파트도 풀어야 돼. 하지만 뒤에 업법도 남아있어. 마음이 급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안배를 잘해야 돼. 그러면 문화 파트 같은 경우 답을 찾아낼 때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업법. 업법은 나오는 유형이 예전과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했잖아. 수능, 중국어 자체가. 특히 이제 업법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전에는 좀 어? 이게 뭐지? 왜 이런 문제를 내지? 라고 하는 업법 요소까지도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 변별력을 위해서 일부러 틀리라고 낸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고 그 업법 요소에서 다루는 포인트를 알고 그리고 그 업법 요소에서 이야기하는 주의사항을 잘 정리했다면 비교적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선 문제 같은 경우 이번 시험에서는 실향, 보호, 그러니까 시간의 양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시간의 양을 물어보는 양의 개념이야. 선생님이랑 업법 공부를 한 친구들 내가 지금 양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알 거야. 양의 개념은 동사 뒤에 붙고요. 명사 앞에 붙어요. 내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향, 보호, 시간의 양 어차피 양이잖아. 그러니까 동사 뒤 명사 앞에 쓴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이건 기본적인 규칙이야. 그런데 주의해야 되는 거 바로 뭐다? 목적어가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라면 그 시간의 양, 실향, 보호는 대명사인 목적어보다 뒤에 쓰인다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자, 코구 정리 잘한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 구별을 하느냐. 그걸 확인하는 문제인데 이번 시험에서는 본분, 그러니까 접속사, 부사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정도보어 나왔고 그리고 러 나왔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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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 손님들이 출제가 됐고 그리고 그 기본업법 규칙 개념의 근거에서 풀면 풀 수 있어요. 절대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나 내년에 수능 중국어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꾸준히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난이도가 낮아져서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 기본을 탄탄하게 다지고 그렇게 준비해온 친구들은 지금 내 중국어 실력이 막 좋은 건 아니야. 뭐 어디 가서 나 중국어 잘한다고 할 자신은 없을지라도 그 차근차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쌓여 수능 중국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중국어 좀 할 줄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한 뭐 수능 중국어 내년에 뭐 수능 보기 한 두세 달 전에 하면 되겠지? 라고 자만하는 친구들은 HSK 5, 6급이 있어도 원하는 점수 못 받아요. 그건 뭐냐? 수능 중국어만이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 있단 말이야. 그죠? 수능 중국어가 중요하게 보는 문제 스타일이 있는데 단순히 중국어 말 좀 잘한다고 HSK 급수가 있다고 해서만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능 중국어 스타일에 딱 맞춰서 단어를 외울 때도 성조까지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필요하고 어법도 너무 어려운 어법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할 필요도 없어. 다만 기본이 된 어법 개념을 잘 다지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뭐다?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탄탄하게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게 포인트다. 그러니 나 중국어 좀 할 줄 알아? 잘하는 것 같아? 오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되 부담을 내려놓고 하는 거지. 나중에 벼락치기 하면 더 힘들어 얘들아. 안 돼. 지금부터 부담을 내려놓고 한 강씩 한 강씩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히 들으면서 나만의 단어장 나만의 어법 노트를 만드는 거야. 그러면 돼. 뭐 지금 중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 중국어 잘한다고 하기도 부끄러워? 그래도 괜찮아. 어렵지 않다니까?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니 꾸준히 공부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시간을 정해놓고 장기적으로 강의 하나하나 하나 완강해 나가면 수능 중국어 볼 수 있어요. 자,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해설 강의로 만나요. 바이바이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